아름다운 날들이여 그리울 하늘 위로 흩어지는 구름이여 그는 인터뷰를 하고 있었지 새 장곡의 방향에 대해 한동안 잘 말하지 않던 어떤 생각과 감정에 대해 아름다운 날들이여 그리울 바로 그때 헬리콥터가 떴지 그가 한참 말을 하고 있을 때 마이크를 가득 메운 소리에 모든 걸 다시 하기로 했네 벤치에 앉아 바라보나는 바람을 한적히 물고 물가에 앉아 햇볕을 쬐는 오리들과 사람들 그는 이어서 다시 하기로 했지 어떤 미묘한 문제에 대해 그때 다시 다가오는 소리에 한 번 더 다시 하기로 했네 그리고 다시 하기로 했네 헬리콘이 저는 인터뷰를 타고 그는 걸어서 다시 시내로 왔지 어디로 갈지 생각하면서 오늘 오후 헬리콥터가 잤던 어떤 사람의 뉴스를 듣네 아름다운 날들이여 그리올 하늘 위로 흩어지는 구름이여